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에 줄만 그어도 아주 예뻐지는데 40대 50대 중년으로 가면 갈수록 쌍꺼풀 수술을 해서 싸나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미시녀에게서 성형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하려면 노화의 여러 요소들을 잘 살펴서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춘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흔히 주름만 없애면 눈주름을 없애고 또 볼쳐진 또 팔자주름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 젊어지고 예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형수술로 주름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빤빤하게 얼굴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 노화의 특징인 아랫니 보임이 있으면 또한 이 얼굴에 부조화를 보여서 성형수술한 티가 난다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자의 경우 광대뼈축소 사각턱 그리고 v라인 t절골 앞턱 수술을 하고 입 모양이 뭔가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입꼬리가 처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또 웃을 때 윗 이빨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광대뼈축소 사각턱 수술 v라인 턱 끝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인중이 길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광대뼈나 사각턱 등의 얼굴 골격은 여기 빨간 화살표나 노란 화살표 처럼 피부를 이렇게 밀어서 들어 올려지는 구조인데요 광대뼈축소술을 하게 되면 왼쪽 사진에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피부가 내려오면 분홍색 방향으로 입꼬리가 처지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길어지면서 윗니 보임이 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눈이 이렇게 처지고 볼이 이렇게 처지고 가슴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입 주위도 이와 같이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인중이 길어지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입꼬리가 떨어지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턱 끝살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게 되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V라인 T절골 턱 끝 성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V라인 사각턱 수술이나 양악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부 쪽으로 절개를 하면 흉터가 남게 되니까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 안쪽에는 턱 끝살을 턱 끝 뼈에 붙여주는 턱 끝 이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두주름, 뚱상 표정이 지어지는 턱 끝 이근이 되겠는데요 T절골이나 V라인 턱 끝 축소를 하려면 이 사진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골막 박리를 해서 뼈를 노출시켜서 뼈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골막 박리가 되면 턱 끝 이근이 턱뼈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턱 끝 이근을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뼈에 이렇게 꼬매 주긴 합니다만 안에 흉살도 생기고 하여 턱 끝 이근 손상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턱 끝을 받치고 있던 이렇게 턱 끝살을 이렇게 받치고 있던 뼈가 줄어들게 되면 이 육질이 턱 끝 살이 인여되서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위치 스친 마녀 턱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랫입술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랫입 오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여된 하늘색 점선 원의 턱 끝살과 그 위쪽에 턱 끝 이근 흉살로 인해서 함몰된 빨간 화살표 부분을 성장주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양악수술 부작용 턱 끝 축소술 부작용으로 강남언니들 얼굴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무턱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딱딱한 무턱 보형물과 물컹물컹한 무턱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칫 무턱 필러를 과하게 이렇게 맞다 보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턱 끝살이 이렇게 뾰족하다 못해 이렇게 처지게 되면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웃을 때 사실 웃을 때 예쁜 얼굴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인상인데 웃을 때 굉장히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의 웃을 때 턱 끝살이 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웃을 때 근육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때 인여된 턱 끝살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 끝살이 떨어지니까 얼굴은 더 길어 보이게 되고요 이는 턱 아래쪽을 절개를 해서 인여된 육질을 제거하고 만약에 필러를 맞았다 그러면 필러도 제거하면서 골막에 이 덜렁덜렁한 턱 끝살을 고정해 주는 방법으로 교정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면윤각수술 특히 광대뼈축수술을 해서 왜 인중이 길어지고 윗니 보임이 잘 안 나타나는지 그리고 V라인 T절골 턱 끝 축소를 하게 되면 왜 턱 끝살이 처지면서 아랫니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뼈 수술에 대한 부작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얼굴 큰 사람들에게서는 그 얼굴의 골질과 육질 얼굴 뼈와 얼굴 살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얼굴 뼈를 줄여서 얼굴 축소를 하는 효과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 장점과 또 단점 이렇게 좀 윗니가 안 보이고 아랫니가 보이고 하는 단점을 보완하게 되면 안면윤각수술로 얼굴이 작아지는 장점을 취하고 윗니 보임이나 아랫니 보임을 잘 교정을 하게 되면 작은 얼굴로 예쁘게 성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장점은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 관상 성형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